자동받으라! 자동받으라! 이것들이 왜 모든 날 안 볼까? 옳지! 큰일을 타면 모든 날을 보겠지? 야야! 자리가 다 있어! 자리! 나니 넌 맨 나중이야! 자! 어서 밀기나 해! 혼자서 타라면 못할 줄 알고! 윷놀이나 가자! 오이씨! 잘한다! 이것들이! 아이고, 오기가 빨간 댕길 다 맸구나 정말 꼽구나 이렇게 댕길면 이 얼굴이 보름달 같구만 그래요 그까짓 댕길 하나 맹걸 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심보가 고약할까? 넌 비단 옷을 걸쳤어도 오기 발띠치기도 못가 넌 비단 옷을 걸쳤어도 오기 발띠치기도 못가 아이고, 나 죽는다 어찌 된 일이냐 아이고, 다리 오리야 아이고, 나 죽는다 아이고, 다리야 다리야 창작으로 글쎄 날 가만히 있는 게 막상 때렸어 아이고, 별일 다 보겠다 내가 널 왜 때리겠느냐 이놈, 마약 미란 치마까지 다 지져놓고 이놈, 이놈 이놈 내 날년보다 우리 라노가 더 높다니까 심리를 나누려 이놈, 이놈 아버지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 오기가 왕이야 오지 마라 저 높은 쌍곡의 너머에 만병통치약인 약샘물이 있다던데 그걸 마시면 당장 나오년만 그래요 제가 그 약샘물을 약샘물을 또 오겠어요 아니, 예야 거긴 어른들도 못 가는 데다 예야 거긴 갈 생각을 마라 어새 야! 약대! 고능이 돌아올 수도 있어 끝내 약생을 가져왔구나 여보게 살았구만 오기가 또 온 약생물을 마시고 자네가 살아났구만 예, 아래 우리 오기가 그 약생물을요 이, 밀어넣고사 그게 어디라고 간단 말이냐 빨리 이 약생물을 먹이게 해 오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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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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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